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죄롬으로 추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어요. 1898년 프랑스의 과학자인 마리 퀴리 우리에게는 퀴리 부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방사성 동의원서인 플로늄과 라디움을 발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엑스레이가 발명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암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라디움은요. 밤중에도 빛을 내는 신비한 광물로 유럽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라디움은 화장품, 술, 생활용품 등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니까요. 야광 시계에 시간과 분, 초침에 이걸 발랐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붓에 이것을 묻혀서 사용을 했는데요. 좀 더 정교하게 칠하기 위해서 이 붓을 입에 놓고 침을 발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사능 동의원서니까요. 방사능의 피폭을 당해서 얼굴에 종기가 생깁니다. 백혈병으로 이름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퀴디브이는요. 노벨상을 최초로 받은 여성입니다. 최초의 여성 물리학자였고요. 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당시 사람들은요.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여성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어요. 폄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지지하고 그리고 그를 전면에 내세웠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1903년 노벨상 후보였던 그는 만약 유력한 후보자로 나를 생각하신다면 함께 연구한 퀴리 부인도 수상자로 선정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주변의 동료들에게 요청을 했고요. 노벨상 선정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동료 과학자이자 함께한 남편 피에르 퀴리였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천재의 과학자 부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퀴리 부인이 남편 덕분에 상을 받았다고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남편이 마차 사고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지만 퀴리 부인은 슬픔을 이겨내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퀴리 부인 당신이 발명한 라디움으로 착허를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 뿐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가 솔깃할 이야기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퀴리 부인은 웃으면서 라디움의 소유자는 지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인데 어찌 나만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 거절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여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성도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그에게 본문의 주인공 엘리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나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인은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을 보니까요. 그는 비로소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만과 비굴함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늘 그에게 본문 욥기 33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요나니 요비 고난을 겪으면서 탄식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하나님과 논쟁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런 요비의 태도에 대하여 엘리오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사람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태도냐 믿음의 태도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욕도 오는 순간 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나와 내 삶에, 내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다 알 수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요. 욕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상황이나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나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 상황을 바꾸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달라요. 내가 지금 문제에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욕기 33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생물학을 공부했는데요. 생명은 보면 볼수록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은 송아지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어미 배 속에서는요, 이 송아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일어서는 거예요. 걸으려고 비척거리며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나 비척거리며 걷기 시작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미의 젖을 찾고요. 빨아본 적도 없는 어미 젖을 빨아요. 어미는 어떤가요? 여러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새끼가 금방 나오면 점액의 미끈미끈한 것에 몸이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걸 혀로 핥아줘요. 이 점액이 코를 막으면, 숨을 모시면 죽어요. 마치 어미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점액을, 숨 쉴 수 있도록 새끼가 코에 있는 점액을 다 혀로 핥아줘요. 그래서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젖을 찾는 새끼에게 젖을 대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죠. 사람도 그래요. 태중에서는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어요, 아기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폐로 숨을 쉬어요. 시간이 되면 졸음이 오고 잠이 들어요. 배고프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안 주면 울어요. 그래서 자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의 신비를 담아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요. 하나님에게도 따지려고 해요.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럴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요. 늘 우리의 교만을 부추게 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탄의 이런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이걸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막고 영원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며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꿈으로 환상으로 알게 하셔요. 때려는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욕기 33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에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고 고통의 때를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때요?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돼요.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교만이에요. 먹지 못하니까 살이 내리고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먹지 못하니까 그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겠죠. 먹을 수 없으면 22절에 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게 돼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함께 했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지인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그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런 말이 삶은 분명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이런 말이 고통의 시간에도 참고 견디며 내 문제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나 자신을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진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 그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숙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픔과 성장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의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이 고통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했어요. 나의 무능 때문이라며 나 자신의 약함 때문이라고 나 자신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게 내 삶에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그때야말로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고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아야 할 때인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 그 반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고난의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믿음의 반응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인 상처의 교훈 마주하긴 겁이 나서 늦게야 대면하는 내 몸의 상처 상처는 소리 없이 암으로 마침내 고운 꽃으로 앉아있네 아프고 괴로울 때 피 흘리며 신음했던 나의 상처는 내 마음을 넓히고 지혜를 가르쳤네 형체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 힘들었던 날들도 이제는 내가 고운 꽃으로 피워낼 수 있으리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요. 그런데 내가 왜 대장암에 걸려야 하나요? 왜 그 많은 수술의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겪지도 않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내 안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쟁기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깨달음이에요. 아픔과 고통 이것을 우리는 나쁘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거부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픔을 품지 않으면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내 안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요. 그 꽃을 내 인생에서 피워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지는 힘든 거예요.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돌들을 걸러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겨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시장의 본문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는 곳이 베단이입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집이니까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본이 나사로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줍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원이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3절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다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 당황하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느긋해요. 이유가 뭘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말려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아니까 그런데 그러나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본인은 어떤 거예요? 심각해요.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즉시 달려갈 것 같아요. 가서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야속하지요. 시험에 들만해요.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말뿐이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죠.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쟤들이 말하되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일까 아 유대인들이 무서워 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생각은 뭘까요? 사람의 위협이 무서워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느냐고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속상하고 배신감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에게 200데네리온짜리 향유를 붓다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조금도 멀리하지 않았어요. 여전해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점점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믿음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쌓아온 삶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며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또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요.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알고 있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병자를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죽음도 잠자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와는 다른 존재.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뭔가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넘어져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나요. 그러면 남들도 와서 나를 일으켜주는데 아빠는 일으켜주지 않아요. 일어나. 그렇게 얘기해요. 빨리 일어나. 괜찮지? 일어나. 그래. 아니 옆집 아줌마도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고 일으켜주는데 왜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주지 않나요?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누군가가 너를 일으켜줄 수가 없어. 너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일어나는 걸 배워야 돼.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너는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야. 아빠는 그 아이를 격려하되 그를 잡아 일으키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위기 앞에 놓이면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걸고 그 아이를 건져줘요.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걸 알지 못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켜 깨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살릴 수 있고요. 우리의 요청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런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더 잘할 수 있게 돼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목적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고통과 그리고 아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